하나, 둘, 셋, 야!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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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정도 나무를 해가면은 우리 형님도 되게 좋아하시겠지? 음... 빨리 집에 가서 형님한테 이 나무를 보여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아이고, 형님 집에서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한데 뗄감이나 빨리 보여드려야겠지. 형님, 저 왔어요! 형님! 빨리 어딜 들어오나!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형님, 제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형님? 날벼락이라고? 흠! 가난한 니 가족들 때문에 내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야지! 으잉? 이 녀석들! 형님! 제발 우리 굶어 죽습니다요! 얹혀 사는 것도 양심이 있어야지! 참말말고! 니 가족들이랑 써옹! 나가거라! 나가! 꺼져! 집으로 나가! 난 들어간다! 아이, 형님도 정말 무심하셔라! 내가 어디 갈 데가 어딨다구! 어휴! 어휴! 아우야! 아우야! 미안하구나! 어휴, 형님! 이 형이! 이 형이 너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 어휴! 오해가 풀리던가요? 어휴! 아니, 이걸 가져가야지! 니 집이란다! 쓰레기 같은 니 집을 우리 집에다가 버리고 가다니! 더럽게 말이야! 응? 그리고 나온 김에 한 대만 때려잡고 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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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럴처 어디로 가야돼! 으응! 좋아요! 구독! 불러주세요! 아이고,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아이, 그래요! 이사하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아휴! 아휴! 그나저나 요르르가 이 집에 마음에 안 드는 눈치야! 음... 어서 익숙해져야 될 텐데 우리는 언제 괜찮아지려나 모르겠어! 내일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말이죠! 아휴! 미안해, 여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나무를 많이 캐서 시장에다 갖다 팔아서 어? 쌀을 많이 사올게! 응! 음... 음... 아빠, 여긴 너무 추워! 자주 큰아빠네 집으로 가면 안 돼? 큰아빠네 집으로? 아휴! 아휴! 아, 거기는 어? 아빠가 싫어서 나온 거야! 어! 음흠... 아휴! 많이 춥지? 여기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엄마랑 아빠가... 어? 따뜻하게 꼭 껴안아주면은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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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어쩌면 좋나... 아휴! 여보! 딸! 나 빨리 다녀올게! 응? 우리 집이 다녀올게! 응? 아이, 그래, 그래! 나무를 많이 캐서! 오늘! 쌀 먹을 돈을 어? 가지고 올테니까! 어?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다녀와요! 음! 다녀올게! 오늘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많이 배워서! 어? 쌀 먹을 돈을! 벌어야겠다! 응! 어휴... 어, 이 나무 좋겠는데! 이 나무라면은 어?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좋아할 거야! 으차! 으차! 아휴! 나무를 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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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이고! 힘들다! 어휴! 아휴! 좀 쉬었다 할까? 아휴! 아휴! 시간도 벌써! 노을이 지구! 아휴! 좀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휴! 음! 아휴! 아휴! 나무에 기대가지고! 아휴! 아휴!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너 배가 고프잖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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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맛있겠는데! 한입만 배워먹어볼까? 아! 아 맞다! 우리 가족들도 굶고 있었지! 아휴! 이거는 나중에 먹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내한테 줘야겠다! 응! 아휴! 이만 집에 가볼까? 늦기 전에! 어? 빨리! 장작을 가지고 시행에 가야되니까 말이야! 아휴! 아휴! 시간이 너무 늦었네! 아휴!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어휴! 아니! 비가 내리네! 어휴! 이걸 어쩐담! 어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텐데! 빨리 집에 가야되는데! 아휴! 그래도 오늘은 어쩔 수 없지! 어휴! 저기 뭐야! 낡은 폐가 같은건가? 그래! 일단 저기서 오늘은! 비가 그칠 때까지만! 여기 있다가!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휴! 오래된 폐가로구나! 어휴! 천둥보기! 아휴! 아휴! 가족들이! 오늘 내가 밥을 사간다고 했었는데! 나를 기다릴텐데! 아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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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자고 비가 그치면! 그때 출발해야겠다! 음!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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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어휴! 어휴! 뭐야? 저건 도깨비들 아냐? 얼쑤 좋다! 오늘 한번 신명나게 놀아볼까 얘들아! 에이 그럼 가자고 형! 아이고 빨리 숨어야겠는데 이거? 도깨비에 대해서 들키면? 아이 아이고 좋아쓰 오늘은 한번 여기서 신명나게 재밌는 것만 만들어보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거지? 자 그럼 얘들아 그럼 맏형인 나부터 먼저 시작하지 자 그럼 준비하시고 얼쑤 저쑤 좋다! 그 나와라 똑딱! 좋아좋아 그 다음 에이 그럼 형님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얼쑤 절쑤 나와라 뚝딱 오호 나온다 좋아 그 다음 형님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얼쑤 절쑤 동나와라 뚝딱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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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아우 아우 우리 우리 막내는 동이 뭔지 모르나봐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누나 동이 아니면 뭐 어휴 정말 도깨비들인가 어휴 저 방망이로 뭐든지 꺼내잖아 어휴 진짜 신기해라 아하하하하하 아그러도 우린 이 방망이로 있으면 뭐든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계속 파티런치를 해볼까 에이 좋습니다 형님 그러면 저부터 나와라 일렉트로닉 기타 와우 좋았어 그럼 나 기사를 모아서 나와라 최신형 TV에 뚝딱 아니 구시대 TV 같은데 아무튼 아네 나한테 최신형 TV야 박민들 이번엔 좋차로입니다 나와라 전석에 뚱딱 야아 좋아 예 자료 그만해 아휴 여기 위에서 오래 숨어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아 맞다 아침에 나무위에서 떨어진 도토리 도토리를 먹음 되겠구나 자 한입 베어물어 볼까 야 방금 방망이 뭐 소리를 못 들었냐 들었어요 설마 집이 무너지려나봐요 우리가 너무 방망이를 바닥에 쇠게 치웠나봐 모두 도망쳐 도망쳐 도깨비들이 갔네 도깨비가 방망이를 하나 놓고 갔잖아 따궁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고 아이고 여보 나 왔어 나 왔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니 사정이 생겼었어 비도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도깨비를 만났는데 말이야 뭐라고 도깨비요 어디 다친 건 아니고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나는 멀쩡해 멀쩡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말에 들어봐봐 자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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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니까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그랬어 이 방망이 한번 해볼까 도깨비들이 이렇게 하던데 자 잠깐만 얼쑤 절쑤 금 나와라 뚝딱 이게 뭐야 이거 금이잖아 금 그래 그래 내 말이 진짜라니까 이 방망이만 있으면 우리 이제 부자야 아 음 요로야 이제 우리 쌀도 많이 먹고 음 따뜻한 일에서 자자 알겠지 정말 우리 다시 큰아빠 집으로 가는 거야 아니 우리 집으로 가야지 그래 음 우리는 어 이제는 부자야 부자 이야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아니 이럴수가 나의 아우가 아 부자가 됐다고 아 아이고 배아파 아이고 배아파 아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아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가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배아파라 아이고 이렇게 큰집에 살게 될 줄이야 아휴 너무 행복한데 음 아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쁜 한복도 갖춰있고 이렇게 멋진 집도 없고 아 진짜 잘된 일이에요 맞아 맞아 아휴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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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 아이고 동생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 니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야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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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말씀 드려야 되나 아이 형님 어디든 어 오셨으니까 어 밥 한 끼 하고 가시죠 아휴 밥이고 인사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응 혼자만 이렇게 배부르고 말 거야 응 나도 알려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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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좀 위험한데 그래도 아실 거예요 아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 간이랑 세게도 다 뗄 수 있어 아휴 형님 사실은 말이에요 가까이 오세요 속닥속닥속닥 속닥속닥 아휴 그렇게 된 거예요 아휴 정말이야 그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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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럴 때가 아니지 고맙다 아휴 나는 부자가 돼서 돌아올게 아휴 형님 그래도 도깨비인데 조심하세요 아휴 듣지도 않고 가버렸네 아하 아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 여기가 바로 도깨비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 도토리도 챙겼고 아 좋아 올라가보자 좋았어 아 저 위인가 아휴 자 얘들아 오늘도 다시 한번 파티를 즐겨보자고 아 좋습니다 형님 아 오늘이야말로 즐겨보자고 좋아 좋아 오늘은 뭐부터 꺼내볼까 아 네 여기요 아 뭐부터 꺼내지 어 도깨비들은 왔구만 이제 나도 큰 부자가 되겠구만 자 이제 도토리를 깨물어볼까 어 어 이 소리는 어 어 이소린 어 그 놈이 또 왔다 저기 있다 빨리 이 자식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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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어떤 한ray 이 자식 때리지 마세요! 이 자식이 말이야! 우리가 속을 줄 알고! 또 속을 줄 알고 이 자식이! 동생들아! 우리 방망이를 훔친 녀석을 매우 치워라! 예! 때려라! 아우 살려주세요! 이 녀석! 아아! 때리지 마세요! 이제는 착하게 살게요! 이 자식! 이 녀석은 이런 흔들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